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거 잘라서 잘라서 성원사님 이렇게 큰 케이크 봤어요? 아 이거 더욱 큰 케이크가 아니라 공부로 나 만들어서 여전히 가야 먹어 박성호 박사님이 만든 살아있는 빵 같이 두 번 같이 나란히 잠깐만 두 분이 두 분이 아이씨 카메라 보세요 카치이도 같이 자 시술이도 손잡아 여기 내려와 아아 아아 두 분이서 같이 쌓는 날이 됐습니다 날이 됐다고 할게요 시간이 바랍니다 네 이건 냉장고 한 번 쌓은 게 아주 엄청 맛있어요 덮밥이 맛있어 덮밥이 맛있어 이거 지금 심을 먹고 막 했잖아요 여기 케이크를 한 50개도 넣다 줘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어 하나 넣어 줘 그래서 지방에도 다 보내줘요 아아 죽서만 죽여 아아 아아 너도 가져가줘서 저기 다 드려보세요 그래 아아 우왕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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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님은 차이 비싸인다고 말하죠 하나씩 자 볶을 가져가세요 대 야채만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었도록 해야지 집에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어 아